예이 에잇스 아 위험했어요 위험했습니다 아 한번 틀렸어요 한번 틀렸어요 저는 이 노래가 아까 그 거기서 끝나고 있는 줄 알았어요 1절이 1절이 처음부터 기네 기네 깜짝 놀랐네 잘 넘어왔어요 자 이번에 다시 우리 허진 씨와 박지현 씨입니다 자 룰렛 돌려주세요 멍청 조경수 행복이라 조경수 행복 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잖아요 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잖아요 당신 없는 행복이나 있을 수 없잖아요 이 생명 다 바쳐서 당신을 사랑하리 이 목숨 다 바쳐서 영원히 사랑하리 이별 많이 말아줘요 내 곁에 있어줘요 당신 없는 행복이야 당신 없는 행복이나 있을 수 없잖아요 허진씨 성공 됐어요 허진씨 몸 풀리셨네요 선배님 좋아요 아니 노래를 정말 잘하시네요 예전에는 어머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정말 3대 트럭 하였어요 말 그대로 탤런트인 거예요 그럼요 노래 잘하시고 정말 노래 잘하시네요 그리고 선배님 정말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정말 다리 정말 너무 예쁘십니다 어머 진짜 너무 예쁘시죠 어머 세상에 룰레 돌려 주세요 주세요 멈춰 펌칠곡곡 콩가 저 이 노래 되게 좋아해요 와 이 노래 진짜 많이 들었는데 룰레 돌려 태양이 싫다 뜨거워 싫다 그런 게 사랑에 타지 않는 차가워진 저 달빛이 좋다 차가워 좋다 그녀의 머릿속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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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싶은 대로 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너의 사랑 찾아가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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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만족할런지 다시 돌아오겠지 설마 설마 했었지 달빛의 사랑을 꿈꾸는 그녀 알고 보니 정말 헤어지려 하네 잡으려도 잡을 수 없네 나 그녀 정말 사랑하나 봐 안 돼 많이 많이 떠나려고 안타갑습니다 결론 나왔습니다 허진씨 박지원씨 결승 축하합니다 두 번째 대결 스컬 앤 하하 대 발샤벳 자 이번 예선전은 완전 선남선녀의 대결이에요 우리 스컬 앤 하하가 요즘 활동하고 있는 노래가 있죠 라가 머핀 라가 머핀 라가 머핀 라가 머핀 어떤 노래지 일단 우리가 좀 들어볼까요 먼저 네 컴온 히어 맨 레츠고 뮤직 스타트 맨 네 엔 고크레게 영원의 라가 머핀 라가 머핀 라가 머핀 라가 머핀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신나 신나